오늘은 쥐얼리의 전 멤버인 가수 서인영이 지난 2월 비언해인 남편과 결혼식을 올린 후 7개월 만에 이혼 소송을 당했다라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인영은 이혼 소송은 기사를 통해 처음 알았으며 남편의 이혼 소송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서인영은 이혼 소송 내용을 기사로 접해 매우 당혹스럽다라면서 최근 남편으로부터 우린 성격 차이가 있다 서로 맞지 않는다며 헤어지자는 말을 일방적으로 들었지만 직접 소송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좀 갑작스러워서 상황을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라며 나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다. 나와 남편 사이에는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없었다. 서로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인영은 결혼 전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으며 결혼 후에도 sns를 통해 행복한 모습을 공개하며 팬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남편의 이혼 소송으로 인해 파경을 맞게 되었는데요. 서인영은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1일에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편과 같은 컬러의 의상을 착용하며 커플 느낌을 물씬 풍길 정도로 다정해 보였는데요. 과연 이들 부부에게 결혼 7개월 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지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